2년 전 2년 전 2년 전 아니 이제 우리 형태도 안 어울려 그냥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못해 그냥 손바스로 하자 할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맞다 뭐지 지금 자기꺼 하는게 아니지 초등학생 초등학생 너무 귀여워 아 근데 춤이 너무 어려워 느낌의 이게 나는 아직도 있으면 제대로 못 춰 아 전남아 싯전 전남아 싯전 전남아 싯전 전남아 싯전 전남아 싯전 전남아 싯전 나 이건데 여기 1등이야 여기 1등이야 전남아 싯전 내 이름은 전 나 마십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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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어떻게 하는건데 와 와 와 뭐 어떻게 해요 뭐 하는건데 사랑해 전남아 사랑해 빨리 해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뭐 하는건데 아 빨리 통상 아이씨 뭐야 빨리 해 빨리 해 통상 깜빡히 돌리게 야 뭐야 짠 짠요리랑 세훈이 오직 꿈꿨어 기술 꿈꿨어 엘이들 나 너무 무서워 똥 어 어 어 아니야 아니야 뭐 잘못했어 들어 들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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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들어 시박배우 수록곡 제목 탐 말하기 빨리 들어 여기 잡으면 안 되지 터져 아 터져 시차장응 척 시박배우 원미 아 아 낫띵 아 뭐야 낫띵 아 로데오 역 날개 척 야 어 이렇게 주면 안 돼 다쳐 다쳐 뭐야 빨리 해 아니야 아니야 뭐야 머리 머리 손 한테 됐다 빨리 해 빨리 빨리 날개로 이행시 날 날 날 날 괴롭게 괴롭히지 마세요 어 예 아 아 풍선을 정리를 하고 아 됐어 이제 충분해 충분히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충분히 재밌었고 그냥 스트레스 넌 또 뭐하니 넌 또 뭐하니 넌 또 뭐하니 이거 시간제한은 없어요 이거 시간제한은 없어요 이거 먹을래요 넌 세윤입니다 저는 무슈라는 강아지와 비비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요 저는 춤을 잘 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세윤이 아니 찬형이 이 형 끝나면은 다시 와도 돼요? 응 너무 재미없는데 표시 풀린다 막 풀린다 막 풀려지 네 뭐 보면은 약간 기분 좋아지는 그런게 있어서 포인트를 잘 참 안했어요 또 뭐 탁 탁 뭐 요런 포인트 부분들을 다 지키긴 했어요 웨이브를 해도 그냥 이렇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왜 이렇게 하세요? 그냥 이게 배우에 계신 거예요 이 웨이브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으르렁을 안 쳤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으르렁 안 했으면 좋겠고 왠 그러면은 이제 어느정도 좋은 타인 것 같은데요 다 됐거든요 저희 세훈이 똥꼬 비비빅님 어 어 비비빅님께서 아 아니 예전에도 한 번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으면 세훈 똥꼬 내 건가 있었어 어 어 좀 탄 거 같다고 하시면 돼 어 탁 이걸 체 motherfucker 쐟 ач 예전 조금he 다양 아니 기수가 왕 다 돌림 드라마 더 cow bang 잘 훅 cau hour 라고 dépend 그래서